대청시와 복룡읍은 그냥 발전하자 대청시 관문은 복룡이다 복룡 고속철도는 정치적 싸움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복룡 음민도 대청시민이다 중국 고속과 철도는 순리대로 진행하라 자천시와 복룡은 그냥 발전하자 복룡 고속과 철도는 정치적 싸움을 중단하라 대청시 관문은 복룡이다 우리 복룡은 중국선 고속철도가 완공될 때까지 끝까지 협조와 지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국선 고속철도 서재천역 유치 추진위원회 감사합니다 이시고 현 제춘시 노인대학장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이구 호남하고 강원도하고 강원축이 연결이 돼서 나가면은 관광객이 공량 고속화 철포로 조기 위치하여 제창시 복망을 발전하자 제천시 복망을 발전시키자 제천시 건물은 봉양이다 제천시 복망을 상생발전하자 중북선 고속화 철포로 정치적 싸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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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북선 고속화 철포로 중북선 고속화 철포로